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4단지 아파트 19평형 경매물권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번호 2022타경 61057번입니다. 감재가는 6억 6천만원이며, 혜비부동산 평균가는 7억원, 대지권 12평형에 전용면적 13평형, 분양면적은 19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기 긴 2차 제재가는 4억 6200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4,620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11월 20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4단지 아파트 경매물권은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정자역 생활권으로 한솔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이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분당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4단지 매번은 415동 24층으로, 대지권 12평형에 전용면적 13평형, 분양면적은 19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2월 기준으로 6억 6천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기 긴 4억 6200만원의 제재가로 오는 2023년 11월 20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4,620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솔마을 4단지 아파트 19평형의 KB부동산 평균가를 살펴보며, 일반평형가는 7억원, 하위평형가는 6억 3천만원, 상위평형가는 7억 2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6천5백만원에서 3억 5백만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문건을 살펴보며, 신원이 시공하여 1994년 5월에 중공변 아파트로 총 17개동에 1,651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0.4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5층 중 24층 19평형으로 방두계, 욕실일계, 계단식, 복도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특기부동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09년 12월 2일에 설정돼 성남시 분당구 압류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568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문건명세상 조사된 임대책안값이 소유자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사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분당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4단지 주공아파트 19평형은 최근 거리내기를 살펴보며, 지난 2013년 9월에 5층이 7억 9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분당 한솔 4단지 주공아파트 19평형의 매물업가는 414동 남양 24층이 7억 4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마문은 시스템이 수급해나 그리고 분당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의 법안은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례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89% 매각률 37%의 경쟁률을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라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4단지 아파트의 19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